판돈이 1천억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태국인 일당 1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도박 사이트를 드나든 사람도 대부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었는데 경찰은 이들이 판돈의 대부분을 수익으로 차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윤호 기자가 전합니다. 스포츠 도박과 슬롯머신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된 한 불법 도박 사이트. 영문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외 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에 회원관리 서버를 두고 한화로 게임머니를 결제하는 국내 사이트입니다. 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과 도박장을 이용한 사람들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인 태국인 A씨 등은 SNS를 통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꼬두겨 무려 7,30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경제 출국이라든지 이런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모집된 회원들은 인터넷 도박을 위한 게임머니를 충전할 때마다 1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을 입금했고 걷어들인 판돈 중 일부만 회원들에게 배당한 뒤 대부분의 금액을 수익금으로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판돈만 1,200억 원대. 경찰은 환전 계좌 51개 중 절반가량만 분석이 된 만큼 판돈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작업장 등 5곳을 급습해 태국인 운영자 30대 A씨 등 일당 1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15명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는데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위해 입국했고 수익금은 대부분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대전 지역에 작업장과 숙소 등 5곳을 마련한 뒤 2인 1조로 합숙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온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도박 계장 등의 혐의로 30대 태국인 A씨 등 11명을 구속,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계좌 분석과 함께 공범 추적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